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A3부터 F11 영역의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를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부분은 설명에서는 좀 생략을 하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 영역을 범위 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맞춤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은 도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도둠을 선택하시고 크기가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8포인트 선택 글꼴 스타일 굵게 하시고요. 밑줄은 이중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에서 이중 밑줄 그리고 나서 굵게 하셨고 이중 밑줄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머리 글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에다가 숫자 30을 입력하고 엔터 또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4부터 B8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9부터 B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A3부터 G3 영역을 셀 스타일의 녹색의 강조색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스타일에 가셔서 녹색의 강조색 6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F4부터 F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샵 컴마 샵 샵 영이라고 입력하시고 끝에다가 원자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G9 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하신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최대 판매량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메모를 항상 표시될 수 있도록 G9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클릭하신 다음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감옥별 성적 처리에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뺀 첫 번째 A4부터 H20 영역을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새 규칙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수식을 작성하는데요. 아이디 번호가 2로 시작하거나 또는 3D 프린팅 점수의 순위가 1부터 5등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OR 함수 입력하시고요. 뭐 뭐 하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을 입력하는데 아이디 번호가 2로 시작한다. 그럼 LEFT 함수를 통해서 LEFD라는 함수를 LEFT 함수 입력하셔서 아이디 번호가 있는 A4를 클릭하되 F4를 한번 두 번 눌러서 A열음 고정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문제에 2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2를 입력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3D 프린팅의 점수의 순위를 구할 건데 1등부터 5등까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순위 값을 1등부터 5등이라고 하면요. 순위를 구한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면 1등부터 5등까지 순위겠죠. 그럼 랭크 함수를 이용하셔서 랭크 점 EQ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라고 되어 있는 H4를 클릭하신 다음 F4를 한번 두 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H4부터 H20 영역을 선택합니다. 숫자가 큰 데이터를 1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림차순이면 0이나 생략하시면 되고요. 가로 닫고요. 순위를 구한 값이 1등부터 5등까지라고 하면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5알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커서를 E13셀을 선택하시고요. 성별이 여이고 직책이 매니저에 해당한 인센티브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은 AverageEF인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서 S가 붙었고요. 구한 값을 반올림을 해서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AverageEF S 함수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건데요. 첫 번째 AverageRange라고 하면 평균을 구할 범위 인센티브를 선택하고 신표 두 번째 조건을 찾을 첫 번째 범위입니다. 성별에 가서 신표 조건은 여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직책에 가셔서 신표 저희는 매니저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AverageEF S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 구한 값을 반올림을 해서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자릿수를 조절하는데 맨 끝에 가셔서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 10의 마이너스 2 100 마이너스 3 지금은 천의 자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라고 입력합니다.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자릿수를 반올림에서 표시하겠습니다. 천의 자리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접수일자의 월이 3월 1 부터 5월까지 일단 월을 좀 추출할까요? 먼스 함수를 통해서 접수일자의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구하신 데이터의 월이 3부터 5까지는 정시고요. 9는 수시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비교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스위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SW-I-C-H 먼스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혹시 3입니까? 3월달입니까? 정시라고 표시할 거고요. 4월달 4였습니까? 그럼 정시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라고 5였습니까? 정시라고 하겠습니다. 3, 4, 5에 대해서는 정수로 표시할 거고요. 9는 수시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스위치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비고 값을 구하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여부의 여부가 지원 번호를 이용하여 응시 여부와 그 다음에 지원 번호를 이용하여 결시율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시하지 않은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어있는 셀 응시 여부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셀을 구하셔서 응시하지 않은 셀의 계수를 구하고 전체 셀로 나눠서 곱하기 101 값을 표시할 겁니다.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요.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통해서 비어있는 데이터를 세겠습니다. 카운트 블랭크 응시 여부 그 다음 가로 슬래시 전체 계수 카운트 A 함수를 통해서 전체 비어있지 않은 데이터 영역을 이용하면 전체 계수를 구할 수 있는데 성별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원 번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지원 번호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범위를 지원 번호를 선택하겠습니다. 문제 응시 여부와 지원 번호를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카운트 A에서는 지원 번호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비어있지 않는 성별을 사용하셔도 되고 지원 번호를 선택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100을 하고 나서요. 뒤에다가 주어진 M% 연산자 이용해서요. %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와 %를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숙률이 가장 높은 게이머 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승리 중에서 첫 번째로 높은 값을 좀 구할까요? 등어 입력하시고 라지 함수를 통해서 승리에 가서 심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253 이라고 구해지고요. 253 에 게이머 명이 마법사 입니다. 마법사를 찾아올 때 주어진 함수가 V루컵 입니다.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세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제24 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어 다음에 V루커 찾을 값은 조금 전에 찾아 놓으셨어요. 심표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찾을 값이 첫 번째 열이 되고 가져올 영역 까지 선택하시고요. 심표 첫 번째 열에서 253 을 찾고요. 세 번째 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false 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숫자 0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마법사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생려월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에서 빼기 앞에 문자열만 추출하여 생려월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빼기 문자 앞에 까지만 추출 작업을 할게요. 일단 서치 함수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S-E-A-R-C-H 파인드 텍스트 우리는 하이픈을 찾겠습니다. 심표 어디에 가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일곱 번째 하이픈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 똑같죠. 앞에다가 등호 앞에 다음에다가 미드라고 입력하시고요.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심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심표 일곱 글자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이픈은 빼야 되니까 끝에서 마이너스 1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하이픈 앞에 있는 숫자 6 숫자만 추출해 올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셔서 생려월일을 표시하는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과 표 2와 표 3의 데이터의 제품명과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합계를 표 4 영역에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구할 거고요. 그러면 표 4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합계를 구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범위를 지정하실 때 우리가 제품명이 첫 번째 열에 해당한 데이터입니다. 표 1에 가셔서 브랜드명이 포함되지 않도록 제품명을 선택하고 추가 2월 달도 제품명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세 번째도 제품명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합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데이터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카페 10월 판매 수익 값이 구해져 있는데요. 판매 단가와 판매 수량의 값의 변화에 따른 판매 수익을 표 형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가로와 세로의 행과 열이 교차하는 E4셀을 선택하고요. 수식을 계산해 놓으셨던 B10셀을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B10셀 클릭하고 엔터 또는 수식을 복사하고 ESC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다음 데이터표를 통해서 표시할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행은 판매 수량 입니다. B4에 대입 할 거구요. 열은 판매 단가 입니다. B3에 대입 할 거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표 형태로 값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4번의 기타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기록하고 연결할 도형을 단추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고 I3부터 J4 영역에다가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합계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키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합계를 구할 건데요. 커서를 G4에 갖다 놓으시구요. 문제 나와있는 계산식을 입력합니다. 서류 전용 곱하기 0.4 도하기 필기 점수 도하기 실무 전용 곱하기 0.6 도하기 면접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F4 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저희는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번째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하살표의 오각형을 찾으시구요. 하살표에 가셔서 오각형 클릭하신 다음 위치가 I6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J7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다음 오각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A3부터 G3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시면 글꼴 색깔의 표준 색의 자주를 선택하시고 채우기 색깔은 채우기에 가셔서 표준 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굵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노랑과 자주 서식을 적용하셨구요. 이제는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두문화 학기를 구하는 매크로와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 두문화 을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차트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작업을 클릭하시고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을 바꿀 수 있도록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꺾은 선형에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등호 입력하시고 A1셀과 연동할 수 있도록 A1셀을 선택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 계열의 할인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클릭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도 되구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에 가셔서 기타 옵션을 클릭하되 문제에서 계열 이름과 값을 표시할 거구요.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이름 값 그 다음 아래쪽 그 다음 새로 값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축 서식이 아니라 새로 축 제목 이네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 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금액 이라고 입력합니다. 새로 제목으로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액을 선택하시고 축 제목 서식 에 텍스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네온 OP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가셔서 도형 효과 에 가셔서 네온 효과 OPT 라고 되어 있는 파란 강조색 2 를 선택하시고 테두리 스타일은 차트 영역 서식의 체육이미 선의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시고 제시된 그림과 문제 여러분 실습한 화면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